안녕하십니까 프라임에듀입니다. 내일부터 동백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영어 내신이 시작됩니다. 내일은 청덕고등학교 2학년이 첫 시험을 보게 됩니다. 방금까지 청덕고등학교 2학년 직전 보강을 마치고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기를 마음을 가지면서 이때까지 청덕고등학교를 위해서 제작했던 자료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물론 시중에 있는 변형문제도 많이 풀리지만 아시다시피 청덕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변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변형이 되는 문제를 학원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이 작업을 끝난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전부 다 모으고 있습니다. 변형2라는 것은 빨간색이 많은 것으로 번영되는 건데 유형별로 번호별로 싹 다 정리를 해서 언제든지 다시 쓸 수 있게끔 현재까지는 청덕고 2부교제 수능특강 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에 대해서 165문제를 프라임에듀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 보정고등학교 2학년이 이 교제를 했기 때문에 기출 문제도 같이 모아놨네요.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변형문제를 최대한 많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이번에도 이제 이거에 추가해서 학원에서 변형문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엑셀 데이터에 쌓아가지고 추후에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언제든지 연습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이제 청덕고등학교 시험대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일 시험 학생들이 보면은 또 시험지를 받고 분석해서 학교 시험 문제 또 데이터에 이렇게 엑셀로 정리해서 넣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될지 개별적으로 이 학생은 이런 게 안 되니까 청덕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쭉 할 생각입니다. 데이터 내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덕고 이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오면은 이 엑셀에서 만든 데이터를 자신의 시험 범위 이 모든 걸 다 시험 보진 않겠죠. 이제 시험 범위만 추출하는 기능을 써서 이렇게 시험 범위인 것만 변형되는 문제를 풀고 이게 문제 양이 적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때 이제 학원에서 더 추가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수특라이트 영어 독해 이제 객관식하고 서수령 청덕고 이 고등학교 교과서 테스트 객관식하고 서수령을 제작을 했습니다. 객관식을 20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엑셀 데이터에다 넣어야겠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문제 엑셀 분리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 파일을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특라이트로 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동적으로 아까 보셨던 이 한글 문제를 엑셀 데이터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거기에다 붙이면 되는 거겠죠. 데이터에다가 복사해서 붙이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도 데이터를 뽑아 쓸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신 때 작업했던 데이터를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좀 최대한 비슷한 문제가 내신에 출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라이메디아원이었습니다.